그럼 우리 잠자리에 뵙지 말이야. 우리 어디서... 나 어디서 자? 야, 이현아. 웃어봐. 자, 하나둘. 뭐예요? 아, 우리 집사람이 사진 찍어 보내래. 낚시 간 거 아니냐고. 아니, 왜 내 말을 안 믿어? 나도 안 믿겨요. 뭐가? 섬이랑 이러는 거요. 아, 오늘 분위기 좋았는데... 그렇지. 응? 며칠만 참으면 되니까 어디 펜션 같은 데 놀러 왔다고 생각해, 알았지? 네. 기도하는 거야? 오늘은 내용 바꿔봤어요. 내일 일어나면 봉쇄가 풀려 있길래. 그래. 언니도 기도할게. 잘 자? 네. 언니도 안녕히 주무세요. 잘 자자. 이현아. 왜요? 내가 허리가 안 좋아. 갑자기? 응. 소파시 차요. 고맙다. 이거 내 거니까 이거 말 가져올게. 어, 그래. 고맙다. 고맙다. 내가 한 회사를 잘 못 만나가지고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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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이고... 아이고...